어르신은 당차메 이제 익으면 달달하고 향긋한 맛이 난다고 어르신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봐야 알고 요건 좀 작네요 요건 좀 작아요 이름이 당차메 저도 처음 들어봐서 껍질이 약간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참외를 많이 심으셨댔습니까? 그전에는 심어가지고 어느 사람도 주고 조선에 오면 따가지고 오늘 돈이 아프다가지고 하나도 안 돼 돈을 해 왔다니까 돈이 아프다 이런 게 오는 거 보다 또 한 번 좀 해야 되는 거 같기도 하고 그전에는 청소가 둔 2배에 왔다 농경에 당한 사는 데 뭐 학교에 안 된 너 뭐 아 쑤 타이밌로 온다는 다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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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의 맛이 나는구만요 한편, 한편, 한편.